다음은 행정개입청구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권이에요. 앞에서 논의한 논란과 똑같습니다. QR코드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요. 앞에서 봤던 이게 여러분 반복하는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논리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목차의 이름이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공법관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소송 형태 특히 재판관할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는 누구냐. 행정주체. 그리고 이런 공법관계의 권리인 공권은 뭐가 있느냐. 이 공권 중에서 앞서 살펴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논리맥락으로 나중에 소송구조에서 뭐와 연결된다. 소송요건 중 뭐와? 원구적격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행정서법 12조에는 공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은요. 법률상 이익 또는 법적 이익이라는 말과 호환되고 있다. 동치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요. 일정한 공권력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개입청구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특히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행정청에게 규제권 발동을 요구했다가 거부가 됐을 때 규제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그때 행정개입청구권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얘도 공권이기 때문에 공권의 성립요소 두 가지. 이런 거 이제 기본강의에서 하는 건데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공권이 성립됩니다. 근데 강행법규성은 행정청의 의무거든요. 재량일 때는 의무가 없는 거죠.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면 그러면 의무가 되면서 행정청의 의무, 개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맥락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행정개입청구권은 공권에서 논의가 되고 공권은 소송요건 중에 원고적 계획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거부처분일 때는 대상적 계획에서 논의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나옵니다.